아까 이야기는 많이 됐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배수로가 뚫렸잖아요? 네. 그때가 강화도 배수로 남해에서 북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작년 7월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 8월 1일부로 전수조사해서 조치 끝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조치가 오래 걸리는 조치가 아니잖아요. 배수로 막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서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그건 확인했어요? 새 거를 그때 철조망을 배수로에 설치했는데 그게 6개월만에 녹이 쓰려서 약해져가지고 이번에 열렸나요? 지금... 그쪽 하나만 안 했다고? 배수로가 연미정 소초에 있는 배수로처럼 아예 배수로에 있는 구조물이 너무 형편없어서 새로 설치한 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이 튼튼해서 그냥 확인만 했던 것도 있고 또 부족해서 보완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유형별로 다르긴 한데 어쨌든 다 튼튼한 거 확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게 이번에 확인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지금 조사를 해서 그 부분도 조사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문제다, 그렇죠? 다른 거는 괜찮다, 그렇죠? 아닙니다. 그런데 그간에... 아무튼 어쨌든 저는 하여... 안규백 의원이 국방부 우리 군인들 도와주려고 하는 건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은 솔직히 높이 사긴 합니다마는 경계 실패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무장한 군인이 들어오는 걸 놓쳐서 경계 실패가 일어났을 때와 지금처럼 민간인이 들어와서 경계 실패가 일어났던 거를 똑같은 무게로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민간인이 들어온 것은 그럼 잘못한 거 없다, 군인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군인과 같은 걸로 간주하고 항상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총을 들었다 안 들었다 이 차이밖에 없잖아요. 그럼 총을 들었으면 그게 잡혔고 총을 안 들었으면 안 잡혔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선 작전의 시작이 감시인데 감시가 되도록 안 된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똑같은 무게로 징계가 있다면 징계를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좀 살펴보고 판단해서 다음에 정리되면 또 보고를 드리고 이건 입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 지금 살펴보면 안 되죠. 항상 원칙으로 이런 무장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똑같은 강도로 경계 실패하는 책임을 지운다라는 원칙은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아무튼 얼마나 엄격하게 징계하는가 볼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아서 제가 세부 내용을 좀 들었는데 CCTV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 동향이 있으면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소리가 울리도록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리가 울렸어요?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이벤트가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소리가 나은 것을 나게 나누는지 아니면 소리를 울리지 않도록 해놨는지 이런 것 등등을 어떻게 최적화 시켜놓고 임무생했는지 그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또 이 시기만 넘기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얼람이 작동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뭐 나중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휴기 시간에.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확하게 검열팀이 내려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검열팀으로부터 유선 보고 받는 건 적합지 않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 장비는 보조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재작년이 3년 전 됐나요? 휴전선에 GP 폭파할 때 그때 뭘 했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GP를 남겨놔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협상을 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개만 남겼지. 그러면서 그때 답변이 과학화 장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은 과학화 장비는 보조장치에 불과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다 철수했어요. 안 그래요? GP는 이제 그 좀 상황이 다른데요. 철책, 해안 철책, GOP 철책하고 GP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뭐 좀 상황이 다릅니다.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면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 때 제가 안중근함, 안중근함, 잠수함. 잠수함이 이게 정제함하고 똑같은 사양이다. 그래서 잠수함이 손원이라면 고장이 있고 정제함까지 고장 났고 안중근함도 똑같은 사양이기 때문에 이거 곧 고장 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 당시 해군 총장이 문제 없다라고 답변했어요. 그 문제 없다는 게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민간 산박에 끌려왔어요. 고장이 나가지고 잠수함이. 그랬죠? 의원님 그것은 제가 정비 기간 안에 이제 정비를 하고 창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 운항 하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작전 중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 같은 종류의 잠수함이고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같은 부품이 고장이 난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부품이. 그럼 이제 문제는 이 부품을 바로 바꿀 수 있나? 이게 아니라 이 부품은 주문해서 제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맞습니다. 2년이 걸린대요. 2년이. 그리고 그때 내가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게 부품은 운항거리죠. 차 마일리지 따지는 것처럼 2만 7천 시간을 2만 5천 시간 이상 운항을 하면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에 2만 7천 시간이었어요. 안중문함이. 이미 왜냐하면 다른 잠수함이 다 쉬고 있으니까 이 잠수함이 더 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품을 체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뒤에 부품 교체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것도 우리 어쨌든 안보 공백이잖아요. 중요한. 정비 총수명 주기를 고려한 운항 또는 정비 체계가 좀 부족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안보 국방문제는 합의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안보 국방문제를 북한하고 협상하지 않게끔 해놓은 거예요. 장치를 그런데 지금은 14 이후에는 국방문제도 북한이랑 협상하게끔 해놔서 계속 북한하고 엮이게 돼 있어요. 일단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을 할 때 국방부 장관은 남북 협상 발언은 발언을 하지 마라. 또 통일부 장관에게 놔두고 국방부 장관은 안보에 대한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라. 한미군상 우선이면 한미군상 우선이면 한미군상으로 사는 것이다. 원래 그래서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 남북 협상에 계속 국방부 장관이 이래 저렇게 해서 북한에 의해서 우리 안보가 해이해지고 국방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국내자에 들게 하는 거예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여간 저는 국방에 대한 얘기 또 국가와 국가 안보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